뉴럴 네트워크나 이미지 프로세싱,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처리하기 위한 하드웨어 구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소개하겠습니다. SOME OF PRODUCTS와 LIMITING 함수는 다양한 공학 및 과학 문제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오퍼레이터 중의 하나로, 파세트론이나 뉴럴 네트워크 러닝 스킴은 생문학적 뉴런, 신경망 또는 지능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스킴들이 불확실성이 높으면서도 매시브 컴퓨테이션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스템 관점에서는 해결을 하고자 하는 문제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당히 비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규칙이 다양한 응용 분야에 손쉽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응용 시스템의 개발 및 구현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그 활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뉴럴 네트워크나 이미지를 주로 다루는 프로세싱은 데이터 인텐시브하지만 분산되어 있으며 오퍼레이터가 간단하지만 매시브 패러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CPU와 임시 저장 장소인 램, 비효율 발성 저장 장소로 구성된 하드웨어에서 명확하게 순서와 절차를 정의한 알고리즘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기존의 컴퓨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뉴럴 이미지 프로세서는 기본적으로 유연성을 제공하는 매시브 벡터 곱셈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곱, 합, 비활성 메모리가 가장 기본적인 3요소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를 소자로 구현하는 방법, 혼동신호로 구현하는 방법, 디지털 병렬처리 프로세서로 구현하는 방법의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곱, 합, 저장 3요소를 구현하는 가장 극단적으로 단순한 방법으로써 단일 소자로 구현할 수 있는데 얘를 시냅틱 소자라고 합니다. 벡터 멀티플라이어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수직과 수평으로 연결선이 배열된 크로스바 구조의 교차 지점에 저항을 연결한 어레이를 구성하고 각 숙편선에는 입력신호에 해당하는 전압을 인가하고 수직선은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각 저항의 전류를 합할 수 있는 회로를 배치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각 칼럼의 출력전압은 각 입력전압과 각 저항의 컨덕턴스 고부합이 되며 출력전압의 범위 또한 OPMF 출력전압 범위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리미팅 펑션으로서 동작합니다. 그러므로 각 칼럼이 퍼셋들은 일개에 해당되는 벡터 멀티플라이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저항값이 가중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의 저항값으로 가변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값이 비휘발성으로 저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저항을 플래시 메모리, M-RAM, P-RAM, R-RAM 등과 같은 넘벌러 타일 메모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기술들을 적용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밀도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소작값을 바꾸기 위한 별도의 제하선을 사용하지 않고 리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직수평선을 적절히 제어하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주로 비교적 높은 전압의 펄스를 인가하는데 최적한 펄스 크기, 폭, 간격, 횟수 등을 찾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작 기술들이 기본적으로 바이너리 비트를 저장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 적절한 중간값을 저장할 때 그 정확도와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으며 비교적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어댑테이션과 러닝이 기본적으로 미분 후 부호에 따라 업데이트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단조 증가하지 않는 특성은 러닝에 사용하기 부적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닝과 어댑테이션이 이러한 블록 실성에 의한 한계를 일부 극복할 수 있으며 러닝 과정의 속도가 크게 문제시 되지 않는 운영 분야들에서는 프로그램 속도가 큰 문제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냅스 소작 기반의 프로세서는 구조가 고정되어 있어 가변성이 없으며 학습 알고리즘을 처리할 수가 없어 이는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뉴로 모피 프로세서라기보다는 벡터 멀티플라잉 메모리로 시스템에서 벡터 연산만을 담당하는 코어 프로세서에 더 가까운 개념입니다. 아날로그 값 저장 신뢰도가 낮고 디지털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가중치와 같이 저장되어야 하는 값은 기술이 고도로 발단된 디지털 메모리를 사용하고 계산어 관점에서는 아날로그 신호를 이용하는 것이 면적, 전력 및 속도 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아날로그와 디지털 회로가 혼합된 믹스드 시그널 회로를 이용하여 뉴로 이미지 프로세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날로그 값과 디지털 값의 곱을 계산하는 멀티플라잉 DAC, MDEG이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고차를 기반으로 다음의 예와 같이 디지털 메모리 어레이와 MDEG 아날로그 적분기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세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택된 컬럼의 메모리 데이터를 각 로우 MDEG에 동시에 가하고 모든 MDEG에 동일한 아날로그 값이 가하여 집니다. MDEG의 출력은 다음 로우로 보내 합하여 지거나 또는 각 로우에 있는 적분기에 누적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MDEG은 다양한 회로로 구현이 가능하지만 극단적으로 매시브한 병렬 처리를 위해서 디지털 데이터의 상위 비트부터 하위 비트로 순차적으로 제시하면서 비트 수만큼 사이클을 반복하며 누적하는 사이클릭 MDEG과 적분기를 다음과 같은 스위치드 캐페스토 회로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서 구조로 MLP를 계산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M계의 입력 X로부터 M계의 퍼셉트론 값을 구하기 위하여 메모리에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저장하고 입력을 순차적으로 가하면서 해당하는 가중치를 선택하여 곱하고 누적하면 각 적분기 후 출력은 하나의 퍼셉트론이 계산하여야 하는 내적 값이 저장되어 있게 됩니다. 이 값을 아날로그 먹스를 이용하여 액티베이션 펑션 회로에 순차적으로 인가하여 각 퍼셉트론 후 결과를 순차적으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 순차적인 출력을 다시 MDEG 곰통 입력으로 인가하고 메모리에서 두 번째 레이어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선택함으로써 두 번째 레이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메모리에 저장되는 값의 의미와 순서에 따라 MLP 이외에 앞서 소개한 대부분의 뉴럴 네트워크와 이미지 프로세싱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프로세싱의 경우 디지털 메모리에 이미지가 들어 있으며 가중치가 아날로그 값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믹스드 시그널 뉴럴 이미지 프로세서는 수십 기가 플러스에 해당하는 연산을 수행하는 회로와 메모리를 포함한 회로를 불과 수 제곱 밀리미터의 면적과 수 미리와트 정도의 전력 소모로 구현할 수 있으며 멀티칩 익스펜션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믹스드 시그널 뉴럴 이미지 프로세서가 면적, 전력 소모, 연산량 등에서 디지털 시스템에 비하여 대단히 우수하지만 응용 가능 범위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 병렬 처리 프로세서는 믹스드 시그널 구현에 비하여 프로그래밍을 통한 응용 시스템 개발에 손쉬워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SIMD 병렬 처리 구조는 오늘날 GPU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전력 소모 및 면적이 극단적으로 작아야 하는 응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뉴로모픽 프로세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로모픽 프로세싱에 적합한 프로세스를 다음 A와 같이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앞서 설명한 믹스드 시그널 프로세서에 적용하였던 기본 구조를 채택하고 있지만 응용 범위가 매우 넓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이 프로세서는 로컬 메모리와 프로세싱 유닛으로 구성된 프로세싱 엘리멘트가 기본 단위이며 이 프로세싱 엘리멘트들이 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으며 링 버스 이외에 데이터버스, 컨트롤버스를 공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메모리, 넌 리니어 펑션 유닛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PU는 간단하면서도 뉴로모픽 계산에 적합한 프로세서 아키텍처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PE들은 인스트럭션에 따라 버스를 활용하여 다양한 네트워크를 임의로 구성할 수 있도록 플렉스업을 한 버스 매니지먼트를 제공합니다. 더욱이 수백 개의 PE를 갖는 단일 칩을 넘어 여러 개의 칩을 연결하거나 다수 개의 칩들이 구현된 보드들을 서로 연결하여 네트워크 크기를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14가지의 인스트럭션을 이용하여 이 예와 같은 어셈브러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자인식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영상 처리, 피처 익스트랙션, 트레이닝, 클래시피케이션 등 다양한 동작을 어셈블러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하고 수행하였을 때 스테이트브 아트 CPU보다 수십 배 빠르게 동작하면서도 1,000분의 1 정도의 적은 전력을 소모합니다. 뉴로모픽 프로세서가 계산 속도나 전력 면에서 GPU보다 우수하지만 GPU는 프로세서 자체의 구조적 성능 이외에 컴파일러, API, 소프트웨어 디벨로먼트 키트,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등 관련 기술의 완성도와 사용의 편의성이 뉴로모픽 프로세서보다 대단히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뉴로이미지 프로세싱은 시냅스 소자, 믹스드 시그널 서킷, 병렬처리 프로세서, GPU, CPU로 모두 다 구현이 가능하지만 요소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패러럴리즘, 전력 효율, 크기, 가변성, 응용 시스템 개발, 릴라이어빌리티 관점에서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하게 차이가 있어 어느 하나의 기술이 전체 시장을 압도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응용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